매체연만 봐도 벌써 재밌는 꿀잼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싸이온 장인 구마 유시와 페이커의 니코, 아웃프로 플러스 자크 장인까지 정말 재밌으니 얼른 시청해볼까요? 페이커 등장 페이커 등장 페이커 등장 페이커 등장 싸이온 장인다운 깔끔한 드라이빙 페이커 등장 약간%$%%&%%$%&%$%$%%$%$% 끔 온 이멍탑 소лу 이멍탑 compare ㅋㅋ 히힛 히힛 ㄷㄷ 게임을 지배하는 구마 유신 게임을 사용하는 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포킹 리신 라이 클라우드 템블러 코디의 트렌라의 호환 너랑 포킹 리신 라이빙 너랑 피큰 리신 라이빙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퍽퍽퍽퍽퍽 퍽퍽퍽퍽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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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사 1년 게임을 전해드렸습니다.